혹시 거기 둘이 베프인가요? 네! 아 맞네! 감자 카르텔이네! 감자, 감자 카르텔! 푸푸! 쿠쿠 하세요! 쿠쿠! 아... 미친... 졸라 짜증나 진짜... 나 오늘 디스탄인데 분명히 내가 개빨리 왔는데 나 기차 놓쳤어! 나 지금 오송 가야 돼요! 아니 개빨리 왔어! 개빨리 왔는데 주차장 입구를 다 막아놨어! 바리 게이트 닫혀놨어 여기! 아 진짜 개빡쳐... 욕밖에 안 나왔어 진짜... 아니 내가 일찍 나왔다니까 십몇분이나 일찍 나왔는데 그래도... 진짜 졸라... 졸라... 졸라 어이없어... 오늘 장날이네 때마침 아 가는 날이 장날... 지렸고 아니 진짜 가는 날이 장날이에요 님들! 화장 한번 바로 때려볼게요! 진짜 죄송한데... 안 되겠어요 님들은 제 생얼을 봐야 돼요 근데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어 이거는... 내 인생! 음~~ 스펙타클래! 볼터치요 볼터치 해야 돼요 음... 아 이러면 그냥 끝나요 음... 눈 화장은 지금... 아직 될 거 같고요 기차에서 하면 될 거 같아요 어차피 마스크 안 벗으니까 그건... 선생님 오송 가는 거예요 8시 9분 거예요 야 1번이래요 떠나가 지스타로 지금부터 방송하지 않습니다 감자 은가님이 별풍선 172키를 선물했습니다 잘 가시고 아 진짜... 아니 저 배고파서 밥 먹게요 아니 여기 주변에 그거 없어? 국밥집? 지금 국밥집 찾고 있거든? 제가 개인 방송 중인데요 하지 말래 나 그냥 라면 먹어야 되나 봐 촬영 혹시 가능할까요? 네 알겠습니다 나 안 먹을래 야 나 몇 군데 전화 있죠 님들? 다섯 군데 다 까였어 메뉴번경요 아 싫어요 싫어요 그냥 숙소 가서 시켜먹을까? 선생님 안녕하세요 밥 먹기 힘들다 밥 먹고 봐요 디스타 안에 좀 구경해 시켜줄까? 다섯인데요? 응 안녕하세요 잤어요? 아니요 잠목소리야 저 다슬이랑 절친 됐어요 여러분들 인정? 어 인정 국밥 먹었거든요 맞죠? 이미 끝났어요? 국밥 먹으면 배포해요 인정 인정 다슬이가 제가 물어봤거든요 친한 BJ 누구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 없어요 이게 다슬이가 친한 사람이 없어요 형비랑도 이제 친하고 그래 맞잖아 맞아 이제 많아요 남순쓰 남순쓰 친해 말도 꺼내지 마 BJ 쉴게요 아니 그러니까 언제부터 또 신고야? 너 불렀잖아 또 졌어 원래 그래 늘 쉬어 어 인정 미안해 오늘까지 쉴게 아니야 정확히 하실게 오늘 생각이 맞네 쉬고 있게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저요? 어 어 월페 월페 아 왜 의학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사람 없다 그치 짱만한데? 나 이렇게 퇴수카이 가는 거 처음이야 그니까 진짜요? 원래 여기 이렇게 사람들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비비고 간 다음에 자기 주말 학교 주말 학교 이렇게 엄청 사람들이 그럼 막 사인해달라고 막 그래요? 그렇게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할 수도 없어 사람이 많아 어 어제보다 많다 어제 이거보다 없었어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 안녕하십니까요 인사 한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공대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언니 인사 한번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순위 시청자 여러분들 어 감사합니다 인선비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혹시 둘이 베프인가요? 네 네 오늘 친해졌어요 진짜요? 확실해요? 너무 많이 친해졌죠 확실한가요? 네 친해요 왜? 감자 카르텔이요? 아 맞네 감자 카르텔이네 아 맞네 감자야 감자새 아 소름 나 조금만 구경하고 올게요 네 어 안녕하십니까 사진 한 번 찍어주세요 아 네 아 비싸 아 아 어 야 키모 모자 찾았다 키모 모자 어디서 구해요? 펜마켓 가면 돼 있어요 사는 거예요? 네 아 얼마예요? 네 24,000원이요? 아 감사합니다 24,000원 안 살래 주스탑 맛보기 저 사인녀 있어요 저 사인녀 있어요 근데 장난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거짓말이 안 나요 저는 장난이 아니에요 방금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요? 이런 데 오면 널 부러뜨리는 게 국룰임 야 그리고 님들 저 쿠쿠가 아니라 쿠크에요 인증샷에 쿠쿠다스 쿠크다스님 다 있는데 저 쿠크에요 장난하세요? 오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사랑 오늘 개 많은데? 안녕하세요 아 개웃겨 뭐야? 아 네 감사합니다 언니 어 언니 뭐예요? 언니 방송하려고 가는 거예요? 아니 나 뭐야 아침반화 찍고 갈려고 안하니가 어디가? 안하니가 어디가? 나 백스코 지금 갈라고? 응 한시까지 언니는요? 아 부럽다 가세요 언니 바위구 안녕 안녕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. 대상 후보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요? 네.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뭐야? 사진 찍어주세요. 뭐야. 두 사람 거 이분 거 가져가실래요? 네? 언니 어디 가요? 우리 다 뽑을까 생각 좀. 방송 된대요? 왜 그랬어? 나 박사였는데. 노란 스카인게 아닐까요? 뒷거리에서 싸인하고. 그냥 쓰레기들 해. 다들 고생해. 언니 바울이 귀여워. 사인 좀 봤는데? 사인이요? 아이고. 언니도 다섯 장이에요. 다섯 장? 이거 여기요. 감사합니다. 마인 퀄 타이보라고? 확 씨. 왜 이렇게 물을까? 아니? 이사님 옷인데? 이사님이 왜? 나 데리러. 넌 왜 데리러 와? 나 버거킹 갈 거야. 버거킹? 어. 거기 방송 된대. 아니 뭐 할 것들이 안 받아주냐. 아니야. 나 그냥 물어봤어. 상당히 물어봐야지. 자 인사해. 안녕하세요. 됐어. 나 방송 2시간째 하고 있는 거야? 뭐죠? 나 방송과 사랑까지 끊어. 미쳤어? 죽지 못해 한다. 사인 너를 해야 돼. 예? 다섯 장 가라. 어? 이사. 언니 안녕. 꼬바. 근데 쟤는 빨리 걸려요. 꾸는. 왜냐면은 내가 고안을 주려고. 다 사인 다 받았거든요. 그냥 꾸티뉴. 세 글자 쓰더라고. 근데 그리고 나 사인 괜찮죠? 나 보니까 오킹 님도 오킹 하는데 놀라는 표정 이렇게 하고 공대생 님도 동그라미 두 개 이렇게 막 이어서 하더니 거기다가 고. 대. 세. 고대세 이거 쓰던데요? 너 오킹이랑 승주랑 친구랑 동생 먹었잖아. 님이 제일 편해 너네. 괜히 둘 다 나한테 말 걸어다가 사인 열 장 하고 갔어. 둘 다. 푸티뉴가 누나보다 어려요? 300리터. 어리게 생겼어요? 아니에요. 똑같아요. 동갑이에요. 그렇지. 나 여기서 넓게 나오는 거죠. 근데 다스리 진짜 실물이 훨씬 나아요. 화면판 제일 안 받는 거 같아요. 나 진짜 안 받는 거 같아요. 뭐 드셨어요? 아니. 부워킹 사다 드릴까? 아니. 300리터 한 올림픽 동산 삼거리. 쟈쟈가 인터뷰 한다는데 참여하실 건가요? 어디요? 아니 고기말이 어떻게 성공하지? 야채볶음. 소스. 아 귀여워. 예. 치즈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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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